6일 지방선거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국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급하게 출마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위기에 빠진 7국군, 7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련한 경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었고요. 또한 국힘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오만함 자칫 또 무두부가 될 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유권자의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출마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등록 하루 전에 또 민주당 전략 공천으로 선거전에 뛰어드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저희 민주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로 제가 여러 가지로 거로이 됐습니다만 저는 임미애라는 굉장히 훌륭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임미애 후보를 강력하게 제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 7국군수 후보로 나오는 게 양 후보들이 서로 잘할 수 있는 쪽에 나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7국군수로 나오고 임미애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7국군에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와 또 그 해법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7국군에는 인구 규모나 행정수요 양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인구 12만이 가까운데 1년 예산이 6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무엇보다도 7국군이 제대로 성장 전략을 만들어 나가려면 예산 규모가 1조 원 정도로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1조 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성격이 우선돼야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들을 장세호의 과거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7국군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7국군은 인근의 구미나 대구의 성장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고 봅니다. 7국군 스스로의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KTX 북삼 양몽역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차 우리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KTX 북삼 양몽역은 우리 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전북이라든지 충청남북도라든지 이런 데 이용객들이 신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역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신공항의 대우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우리 7국군이 고사란히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역 내 양극화 해소 방안과 또 균형발전 전략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우선 코로나19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나 농민들 모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군수가 되면 코로나 회복특별위원회를 7국군에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우리 7국군이 보증을 하고 그분들에게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를 앓고 난 분들도 회복이 굉장히 길게 가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거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촌에는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일손을 지원할 수 있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국군은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생활권이 다릅니다. 가산동명지역은 대구권역이고 또 북삼석정지역은 구미권 영양권이고 또 외관은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외관 구시가지를 수변 도시로 재개발하고 또 후문 지역을 서울, 이태원 같은 국제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북삼양목지역은 역시 KTX 환성역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기반의 e-스포츠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 석척지역은 지금 경복속도로 IC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이패스 전용 IC를 통해서 균형 발전 이루도록 합니다. 또 가산동명지역은 역시나 신공항과 이어지는 철도의 중간 기창역으로서 그걸 계기로 한 새로운 성향 전략을 착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권의 균형 발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세호 이제 아마 마지막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당만 보시면 당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봐야 장세호가 보입니다. 장세호 검증된 능력, 국민 여러분 장세호 찬스 이번 기회에 꼭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고권수의 출마한 장세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